아야야야야 환나 진정하자 정정해 가만 안 돼 환나 거기 서라 환나 그 녀석이냐 환낭 달리다 달려 아니잖아 환낭 오늘따라 꽃들이 시들하네 차차 혹시 티니팽이랑 관련 있는 걸까? 여기 좀 봐 차차 티니팽 발자국이 틀림없어 화나팽이잖아 쭈 걔는 화가 나면 열을 품어대서 꽃이나 식물들을 시들게 한단 말이야 차차 그만둘 수 없어 어서 캐치하자 로미 화나팽 공중님 그만 화내고 집에 가자 휴무 속으로 어 어? 으아악 화낭 어? 이게 어떻게 된거지? 화나팽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봐 차차 휴 매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진 거겠지 추 화날만한 이유가 있었다공 화낭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 화나팽 우엉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화나 안 화나? 화나 우엉 말하다 보니 더 화나 자자 내가 부채질 해줄게 그만 화 풀어 응? 이것 봐, 현과가 있어. 지금이야. 비릿비릿.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 화가 풀어질 거야, 라랑. 화이팅! 어서 화풀어, 화가팽! 즐거운 노래! 시끄러워! 화낭화낭! 다시 화나버렸어. 그 녀석이다, 화낭! 가만 안 둘 거야! 화낭! 좀 잊어버리면 안 될까, 화나핑. 잊어? 아! 맞다! 깜빡핑 소방! 깜빡! 내가 해결할게, 차차! 야차! 어? 내가 왜 화내고 있었지, 화낭? 큐브 속으로! 아하! 피니핑, 화나핑 캣치!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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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